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공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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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광고와 입장은 주현장 정도의 성향으로 2명 input Haglase Bemulisk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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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밤도 길들어라 밤도 길들어라 남도 길들어라 남도 길들어라 밤이 긴가 기다리고 밤이 긴가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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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이 길가 길가 grinding 길가 아니지. 만은 5, 6박에서 떨어져야지. 만이. 까르는 맞았어. 길까 아하 아하 만 눈 이렇게 시작. 길까 아하 만은 마 마 마 는 눈 은 은 그렇게 같이 은 은 은 내려가야지. 바 은 은 отд 4 을 안 을 을 을 을 을 을 을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 음이에요. 은 반음이 내려와서 꺾어서 반음이 으 신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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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렇게 해.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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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은, 은! 그쵸. 길가가 받는 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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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mingham 즐거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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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해하시네요 이 히 히 히 미 히 미 히 히 히 그렇죠? 이제 맞아서 미 미 히 가 아니고 이 히 히 만 맞으면 돼 음은 맞아서 이 히 히 히 미 히 이 히 히 미 히 이 히 히 미 히 미 히 미 히 미 히 히 두 번 돌려요 이 히 히 이 히 히 시작 이 히 히 히 히 이 히 히 히 히 이 히 히 비 히 히 미 히 히 이 히 히 히 히 히 히 히 5,6 박에서 네 번째 박에서 는 이 시작돼요. 는, 시작. 는, 이렇게. 미, 미, 오, 는, 이거 해요. 시작. 미, 미, 거기서 잘 도왔는데 두 번 돌리면 좋았어. 미, 미, 그게 안 된 거야. 시작. 미, 미, 오, 는, 는. 시작은 어렵지요. 육자배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난이도예요. 최고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란하죠. 미, 미, 오, 는. 시작. 미, 미, 오, 는. 미, 오, 는. 다시로, 다시로, 고고고고고 구, 온암. 구, 온암. 먼저 언제 언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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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에헤헤헤 나 나 그러죠 언제 에헤헤 나 언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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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생략하지 말고 다 해야지 언제 에헤헤 에헤헤 나 아 시작 언제 에헤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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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파가 나 아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헤 나 아 시작 언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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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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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없 에헤 시작 제작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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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비 없는 없는 미비 없는 다시르거거 다시르거거 구으란 구으란 다시 로고 구우나 다시 로고 구우나 언제나 언제나 잘 따라오시네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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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언제나 시작 언제나 언제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원래 금요반에서 육자배기를 몇 년차 됐을 때 했어요 육자배기를 바로 하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나고부터 육자배기를 사실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원조 회원님들이 지금 3년차 되어 가나요? 3년차죠 3년차죠 3년도 아니고 3년차 그냥 애쓰로 애쓰로만 그냥 3년 만 2년차 그렇죠 만 2년이야 그러니까 3년차 이제 막 되려고 발을 디디 간 건데 잘하시는 거예요 3년차에 못 배워 복잡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우셨잖아 지금 어렵잖아 쉽지 않거든 근데 저기 뭐야 잘 받아들이시는 거야 지금 이게 한 장단씩 배워줬어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장단씩 지금 지금 오늘 우리는 네 장단을 배운 거야 저번 주에도 네 장단 배워드리고 지금 또 지금 네 장단 네 장단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 둘 셋 다섯 장단인 것 같은데 다섯 장단인 것 같은데 아니다 밤이 밤이하부터 했지 않았어요? 아니 길가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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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까지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저번 주에 여섯 장단을 배운 거야? 길가많은 길가많은 너무 많이 배운 거야 너무 많이 배운 거야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잊어버려 그래서 뒤에 거는 다음 주에 해 드려야 돼 지금 장단이 세 장단이나 남았거든 세 장단이나 남았거든 근데 세 장단이 되게 어려워 끊어서 저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배우면 돼 이게 어려우니까 이 최하장 이것을 만약에 저기 옛날에 했다면 이거 몇 달에 걸쳐서 배웠을 노래야 한 장단 이상씩 주지를 않았어 왜냐면 2주 이따 11월달에 또 많이 올게요 2주나 뛴다고? 아이고 세상에 어쩌구나 노래 한 번 불러주쇼 그러면 내가 저기는 해 줄게 불러주쇼 넣어주기는 할게 녹음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거부터 넣어드릴까? 고마워요 네 미어 금 흙은 다시 에서도 그구나 언제 나라 알뜰그룹은 우리님을 만나서 김밥 짜롭게 셀거나 해 그러면 수정 때문에 저기 뭐야 우리 회님들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배우고 우리 수정은 오늘 여기 뒤에 배워갖고 가라 그러면 왜냐면 두 줄을 모든 사이에 다 배워버리잖아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냥 따라서 해요 알뜩으로 온 시작 알뜩으로 온 우리 님을 우리 님을 만나서 만나서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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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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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셀 셀 고 나 해 고 나 해 알 뜨 뜨 뜨 뜨 뜨 온 알뜩으로 온 우리 우리 님을 우리 님을 만나서 만나서 김밥, 김밥 자롭게, 자롭게 세, 세, 세 꼬나, 해 꼬나, 해 처음부터 넣어줄게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풀로 넣어줄게 주야, 넣을게요 다 됐다고 고우를 외쳐주세요 고 고 고 주야 자 밤도 길들어라 어라 남도 이리 밤이 긴가 밤이 야 길가 아 아 아 빠 는 니 비 어 흠 흠 흠 다 싫어 고 고 나 아 아 에 에 에 아 아 알뜰그런 우리님을 만나서 긴밤 짜롭게 셀 거나 해 해갖고 자꾸 자꾸 들어갖고 이쁘게 만들어갖고 오셔야 돼요 안 이쁘면 안 돼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또 배우니까 그 뒤에 건 꽁다리 수정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이제 한 거에요 왜냐면 수정이 두 주나 못 나오는 사이에 우리 배울잖아 그럼 수정은 그때 이제 뒷붙치고 그럴 거 아뇨 그래서 여기 있었나요? 고맙습니다 언니 오빠 둘 화요일에 수업 하고 다 유튜브에 해요 하효일 거만 딱 유튜브를 보면 돼요 그러잖아 유튜브 들어와서 딱 하효일풍 이상 치면 하효일 거만... 그러저라 우리 태희님이 그냥 성실이여 다 조금 나오더라고 하효일 거만 그러면은 우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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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